우리 모프는 최고여야만 한다 더 잘되고 더 잘될거야 저희는 또 스케줄이 쭉쭉쭉 진짜 쉬는 날 포기해가면서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저희 모프의 새로운 멤버들을 뽑았거든요 맞아요 잠시만 저 잠시만 컷할게요 다같이 열심히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잖아 이 세 명이 드디어 우리가 모프 멤버를 뽑았잖아 그냥 또 뽑은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뽑은 친구들이라 더 기대되는거지 진짜 나는 오히려 참가자들을 미스팩을 되게 많이 해 왜냐면 생각보다 자기를 시험한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증명을 하려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꺼려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대략 7,80명 정도 지원을 했잖아 이렇게 많이 지원한 것도 우리는 좀 놀라운데 우리가 1차로 합격자를 선별을 해서 그리고 2차에서 면접과 오디션을 진행을 했고 거기서 또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 3차까지 뽑힌 사람들 한해서 우리 트레이닝 시스템을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도 해보고 우리 안무를 잘 소화하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연습량이 많은지 뭐 되게 다양한 이유에서 혹은 새로운 친구들과 대화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오늘 대화해야 하는데 뮤직비디오 촬영 일정이 너무 땡겨져가지고 갑작스럽게 캔슬이 되고 이번 주 금요일날 만나기로 하는데 사실 난 너무 기대가 많이 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3명이서 열심히 하는 부분들을 나머지 멤버들도 열심히 성장해주면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되네요 너무 상업적인 멘트였다 그치? 기대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이렇게 철저하게 오디션을 준비를 하고 모프의 인재들이여 우리 모프는 최고여야만 한다 우리 모프는 진짜 잘해야 돼 우리 모프는 다 잘했으면 좋겠어 지금 뽑힌 친구들이 잘 성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 우리가 어쨌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모프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에 대한 변수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완벽주의자들이잖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좀 더 됐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미흡했던 부분들도 나는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프 오디션을 열었잖아 그렇게 해서 뽑힌 친구들인 만큼 나는 정의 부대로 만들고 싶어 약간 정의 멤버 진짜 아무도 무시 못하는 그런 친구들로 성장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또한 그렇게 성장을 할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거고 근데 어쨌든 우리도 잘해야 되고 지금의 새로운 친구들도 잘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모프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나는 좀 기대가 되면서 또 걱정도 되고 그리고... 그래! 그냥... 우리 모프도 잘 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얼마나 더 무시무시해질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논의 지하에 감사합니다.